예 날라동부 입니다.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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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밭 하우스 시설은 아주 웅장하고 아주 좋습니다. 체리밭에 왔는데 이거는 VUFO 형식.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게 잘 키웠는데 문제는 여름에 도장지가 나오니까 도장지를 전장한답시고 이렇게 전부 잘라놨어요. 이렇게 전부 잘랐는데 지금 다 말라서 죽었어요. 벌써 이제 이게 전부 다 죽는거에요. 이거는 자르는거는 이런 정도 자르면 안되고 자르시려면 길게 자르시든지 아니면 자르시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왜그러냐면 잘못 자르면 이렇게 다 조금 길게 자른거는 썩어서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 조금 짧게 자른거 이런것들은 예 지금 다 이렇게 죽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장지를 순짓기를 하려면 아예 차라리 봄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안하셔도 되거든요. 순짓기를 안하셔도 되는데 봄에 일찍 해가지고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너무 많이 일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도장지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형태로 지금 키웠어요. 이쪽에는 보시면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받았고 이쪽에는 나무 자체를 한쪽에 다시 맞아서 한쪽으로만 그리고 이쪽으로 나온거는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가는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요게 사모님 이게 몇 년 된거죠? 올해 2년 3년째 들어가죠. 예 3년째 들어가는 나무 낙엽은 이제 지금 다 정상적으로 지금 쥐고 있습니다. 낙엽은 정상적으로 쥐고 있고 예 엊그저께 지금 울진쪽 인간은 하우스에서 체리꽃이 만개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 개방을 해놓고 커튼까지 쳐놓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낮아져 가지고 그나마 예 이런거가 나오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이제 어 3년째 되는데 꽃룸들은 지금 많이 붙어 있어요. 좀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까지도 달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좀 아까운게 요런거를 일찍 집든지 순집기를 해 가지고 일찍 집든지 예 근데 사실은 이 형태에서는 순집기를 안해도 되거든요. 이 형태는 이제 여기가 지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요쪽이 요 아래쪽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결과지 맞아서 여기에 따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 너무 순집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 여러분들 본인들이 판단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이게 몇평이나 되죠? 천평. 예 천평. 예 천평입니다. 예 원래 여기가 파프리카 하시던 곳인데 예 이런 형태로 지금 모양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것 같은 게 아니지만 왜 이래 이 쪽은 왜 다 되어있을까? 이게 이제 다 잡아 놓은 거예요. 그를 일부러 지금 그늘지게 해 놓은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조금 덜 당겨졌나 봐요. 근데 이게 뭐가 고정 났다. 예 보시면은 예 이런 형태로 가지는 이런 형태로 받아졌습니다. 아주 어 가지 받는 것도 열심히 받고 잘 아주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여기 다 지금 이렇게 다 묶어 놨거든요. 묶어서 이런 형태로 잡으면서 하고 했는데 어 이 형태에서 지금 여기에다가만 지금 열매를 달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집은 것 같아요. 전부 집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게 지금 굉장히 많이 말라 죽어 버렸거든요. 삐틀어서 이게 잘 죽습니다. 예 이걸 잘랐을 때 여름전정을 하실 때 여름전정을 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잡아줬으면은 어 아주 좀 일찍 하시던지 예 이제 4월달에 순직기나 전쟁을 하시면은 얘가 굉장히 안 커버립니다. 안 크고 세력이 확 떨어지죠. 그런 형태로 잡으려면은 4월 말 5월 초까지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을 잡아야 되고 그 이유가 되면은 아예 안 잡는 것만 못합니다. 예 너무 큰 상태에서 아예 이 정도 키워 가지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잘라 버리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4월 말에서 5월 초 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순직기나 이런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시려면은 4월달 하시고 4월 5월 초까지 하시고 예 그러고나 한번만 하세요. 한번만. 예 첫해만 하는거에요. 첫해만. 가만 나도 나중에 다 열매 맺힙니다. 예 끝부분만 잘 살려서 지금 끝부분은 지금 어 잘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예 끝부분 잘 살려서 가고 있고 그 상태로만 돼도 어 차후에 열매는 어 굉장히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왔을 때 이제 순직기 하는 방법 순직기 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잘 몰랐거나 순잡는 방법을 다른 과수 쪽하고 똑같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인데 복숭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좀 일찍 잡는게 좋고 순을 집으려면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남겨놔야 됩니다. 예 복숭아의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2년 3년째 지금 가고 있나 보는데 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주 보기는 아주 있고 열심히 지금 아직도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시설 자체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지금 보면 커튼까지 다 있거든요. 커튼까지 다 있고 예 벽에도 커튼이 다 있는 형태. 예 시설은. 이게 원래 파프리카다는 데죠? 예 예 그러니까 시설이 워낙에 더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한 2, 3년 후에 2, 3년 동안만 이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잘 만져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농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송에서 날라농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